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하이퍼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이탈디자인 제로우노 이름에 이탈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얘는 이탈리아 차예요 참고로 이탈리아에서는 베라리, 람보르기니, 파가니, 마스라티, 알파로며 뭐 이런 차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그리고 제로우노의 뜻은 01이란 뜻 얘가 첫 번째 제안을 보시면 출력이 602마력에다가 토크는 무려 57kg 배기량은 5.2L의 자연늠기 V10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아우디 알팔 또는 람보르기니 우라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차량의 가격은 18억 정도예요 이 아름다운 하이퍼카 같은 경우는 전세계 단 7대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판매용 5대 그리고 데스티용 2대 그렇게 7대예요 이탈리아 차량답게 차체가 굉장히 납작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후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져 있고요 이 차량만의 독특한 마크가 달려있죠 이탈디자인, 오토모빌, 스페셜 후드 끝이 뻥 뚫려있어요 뭔가 동물의 코처럼 이 옆을 따라오는 헤드라이트 라인 곳곳에 카본이 적용되어 있고요 램프는 원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큰 거 하나 범퍼 역시 카본이고 그리고 중간에 윙도 달려있고 카본을 이렇게 부드럽게 뽑아내는 게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자체 같은 경우는 모듈식 탄소섬유와 알루미늄 씨앗 실을 사용해서 만들었죠 참고로 외관뿐만이 아니라 내부에도 카본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건 이따가 보고 와 이거 뭐죠? 뭔가 상어의 아가미 같은 게 달려있죠? 이게 무늬가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다 뚫어놨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다가 핸드폰 같은 거 넣으면 안 되겠죠? 와 휠 같은 경우도 진짜 이거 어떻게 만들었죠?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이 휠 디자인 테두리에 붙어있는 카본 포인트 근데 단순히 이거는 멋을 위한 게 아니라 브레이크도 식혀주면서 공기저항도 줄이고 진짜 장인 정신으로 만든 거예요 옆에서 보시면은 더 이뻐요 어 뭐야? 여기 뒤쪽에도 아가미가 또 있네요 자랑스럽게 쓰여져 있는 이탈 디자인 카본 스커트 사이드 미러 크기도 괜찮아요 운전할 때 뭐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에어덕트 포인트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 그러고 보니까 휠 색깔이 다른 것 같네요 이쪽은 은색 이쪽은 검정색 와 이 뒤쪽에 루버 좀 보세요 얘도 역시나 카본으로 제작됐고요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내부에 엔진이 보입니다 여기다가 손을 넣었을 때 엔진을 만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바로 제로노의 뒷모습 테일리프 라인이 일자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그 위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C자 모양으로 밑에는 거대한 카본 디퓨저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 차보다 더 이쁜 차를 가져온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자랑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 그 때깍 아하 창문 뒤쪽은 이렇게 막혀있네요 일단 시트에도 이 로고 달려있어요 와 이 문짝 질감 이것도 알칸다란가? 문짝을 또 카본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손잡이 이렇게 달려있고 제가 바로 시동 한번 켜볼게요 출발 하트 와우 이것이 바로 자연읍기 V10 그렇지 보시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커텐들 밑에 이게 이탈리아 국기죠 보시면은 핸들 안쪽에도 조작 버튼이 꽤나 많기 때문에 운전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여기 턱이 있네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의 내부예요 제가 이걸 실제로 만질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군요 대시보도는 카본으로 마무리 나가볼게요 보시면은 제로백 2.8초에다가 최고 속도가 339km 내부는 디지털 게이판 특이하게 파란색 포인트가 있죠 참고로 이 차량은 룸미러가 없습니다 뭐 그래도 운전하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배기음 아 이거지 그렇지 출발 하트 아 좋아요 이러면 이 차가 460이거든요 확실히 초반 발차량이 좋죠 미끄러지는 것도 없고 뭐야 벌써 200km?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300km 넘게 달리고 있었네요 이런 차를 탈 때는 확실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운전이 너무 재밌기 때문이죠 제가 차량의 반응 속도를 보기 위해서 역주행 한번 해볼게요 출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왼쪽 오른쪽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속도 바로 줄이고 왼쪽으로 나이스 여기서 속도 살짝 줄여서 오른쪽으로 오케이 속도 많이 줄여서 왼쪽으로 뭔가 되게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핸들링 각이 완전 날카로운 건 아니에요 페라리 람보르기랑 비교하면은 어 살짝 아쉬운 느낌? 가격대가 18억인 것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하지만 운전자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운전을 못하는 거니까요 이어서 이게 진짜 성능을 봐야겠습니다 개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기본 엔진 와우 6.5L V12 레이싱 V12 오우 레이싱 V12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흡기 자연흡기 트윙터보 자연흡기 써야겠죠? 그 다음에 앞범포 오우 잘 어울리는데?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리어윙같은 경우는 이거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타이어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앞타이어 폭프롭 뒤타이어 폭프롭 그러치프롭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달아드릴게요 동력프롭 레이스용 차동장치 장착 완료 차체 경량함 프롭 급기프롭 스트로틀 바디프롭 연료프롭 저바다치프롭 밸브프롭 실린더프롭 비스톤프롭 냉각시스템프롭 여러분들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600마락에서 800마락으로 구입을 클릭 보시면은 재력백 2.4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72km 근데 튜닝에 따라서 400km를 넘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고 씁시다 구입을 클릭 여기는 터보가 달려있네요 근데 이 소리도 좋아요 여러분들 바로 레이스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은 헤네시 베넘 포르쉐 918 베넘 AMG1 파가니 와이라 제로오노 라페라리 베네노 갑시다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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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살살 잘 갑시다 살살 점프 아니 안돼 사람 살려 안돼 아이쿠 아니 뭐 이런 레이스가 다 있어 여기 와서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요 그냥 자동차를 믿고 확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이제 드디어 도로가 나왔습니다 아이쿠 아니 여기로 어허 드립트 살짝만 넣고 어허 나 사냥 죄송합니다 아 방금 뭐지 내가 뭘 본거지 아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여기 사냥 있어요 이쪽으로 어어 여기서 점프 안돼 안돼 사람 살려 아이쿠야 안돼 점프 점프 이쪽으로 거의 다 왔어요 좀만 더 힘을 냅시다 좀만 더 남의 논밭을 망치면 안된다고 좀만 더 파이팅 좀만 더 파이팅 축구장 들어왔구요 이쪽으로 가시면 골인 구시야 6등 뭐 나쁘지 않죠 이번에는 제가 이쪽에는 상 정상으로 왔어요 제가 앞을 보는걸 유지한 상태로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옆으로 옆으로 자 옆으로 이 상태로 유지하면서 옆으로 계속 가기 옆으로 계속 가기 옆으로 계속 가기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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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이번에는 제가 오프로도 성능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산으로 한번 빠르게 내려가볼게요 여기서 이쪽으로 준비하시고 점프 그렇지 안정적입니다 바위같은거 조심하시구요 다시한번 더 점프 가드를 들이박았어요 여기서 이제 안돼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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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있어 좀만 더 파이팅 가자 가자 떨어집니다 1인칭으로 볼게요 1인칭으로 보시면은 제가 지금 어우 대략 이런 상황이에요 직진 그냥 바로 앞에 나무 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나 어 평지가 아닌 산에서 이번에는 논밭을 망쳐볼게요 이쪽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뭘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와 옳수수밭 오케이 자랑의 구동방식 같은 경우는 다른 구동 오케이 마지막으로 다른 레이스 하나만 넣을게요 이번판 제대로 달려야겠군요 출발 아 지금 자리 좋아요 천부터 1등 아이든 진심으로 갑니다 와우 빠르구만 후니간 브레이크 어 안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따라다울 수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들 지금 매우 순조로워요 이 정도면은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쉽게도 4등 뭐 근데 나쁘지 않아요 나름 잘 달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저겁지게 표 깔아지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일단 진짜 이뻐요 한 번쯤은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